시연 자 점점 잘 지내니? 술 한잔? 마시고 죽어보자고 하시죠 집에서 이렇게 술도 까네 엄마도 사고 있는데 새로 마시고 취하는 건 킹만 안 취했는데요 아 진짜 날 뭘로 보는 거야 한잔 들라고 이런 술자리를 좀 쳐서 도라님은 여사친 없나요? 이런 거 하면서 이런 건 안 넘어갑니다 안 취해가지고 말 못해드리겠네요 여자친구가 김세정 싫다고 하시면 같이 싫어하실 건가요?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여자친구가 현준아 나 김세정씨 싫어 질투나 하면 아 어떻게 할 건데? 너 상해봤었으면 봤냐? 열등감 느끼는 거야? 어?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김세정이 예뻐? 내가 예뻐? 얼마나 예쁜데? 그 여자친구가 김세정급으로 예뻐요? 김세정씨는 그래도 배우고 너는 일반인인데 너가 페널티 먹으면 너가 더 이쁘지 않을까? 아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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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여자친구 이름을 지연이라고 지연아 나 못 믿어? 김세정씨는 그냥 팬심이고 너는 너는 이뻐 반대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아이돌 좋아하면요? 누구 좋아하는데 방탄 막 좋아하고 그런 거면 인정 막 근데 내가 잘 모르고 막 신인 아이돌 그룹 좋아한다? 정신 개조가 필요하지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첫사랑이 아 어? 첫사랑 기준이 뭐냐 물어볼랬지 첫사랑 기준이 뭘까요? 진짜 살면서 처음 좋아했던 가족을 느낀 사람일까요? 아니면 진짜 연애를 했던 사람일까요? 근데 제가 통계를 봤는데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아 그럼 첫사랑이랑 인생 처음으로 좋아했던 가족을 그런 느낌일까요? 음 이제 알았어 음 이제 알았어 아 노래 좀 듣고 계시는데 마음에 잠이 좀 하늘 이루어지지 않은 첫사랑에 하늘 다 표고 갑시다 오늘 아 개빡치네 빠바밤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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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어 로라이프정 말아 그냥 봐라 읽어 읽어 자 둬 시간 아무 즐게만 꽉 끓겠다 야 요 되고 싶은 거 잘 생각해 래퍼들을 못해가시는 거 이만하면 래퍼를 못해가시는 거 이만한 시럽에 끼러 인터뷰를 갚치는 놈들이 시려 요새 때 세근대는 아직 못해 데이베 사귀와 이놈도 세스 베이베 원래 꿈은 레퍼도 아니었는데 계속 가요 세상에 안다운 여자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1부 끝 저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에이 화장실 갔다가 소주 들고 오는데 엄마가 깨가지고 혼났어요 아이 좀 조용히 방송하다가 가겠습니다 소매 하려고 잔도 들고 오는데 소주 마시지 말라 해가지고 안 말린 님들 잘못이 너무 커요 쉐도우 쉐도우 아 프로베로 진짜 오랜 거 아니다 나 뭐라 적었을까? 기억이 안 나 아 진짜 짜증나게 생겼는데 꿈을 뭐라 적었지? 꿈이 궁금한데? 15년 뒤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? 배우가 되어 있을 거야 중학교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안 복는 거 가장 자신 있는 신체 VYU 얼굴 전체가 완벽하다 아 이런 일이 있었네 중학교 때 꿈이 멀었을까? 생일 2000년도 7월 20일 혈액형 5형 바스타 토크 꿈꾸는 소년 20년도 나의 모습 연기 잘하는 연예인 저 진짜 연예인을 하고 싶었다고 해요 자면 너무 리스크가 너무 커 자고 일어나면 아까 노래 불렀던 거에 대해 책임을 져야겠지 그 반응을 볼 거고 엄마는 돈 날 거고 자기 전에 춤 맞았으니까 속도 안 좋을 거고 잠들고 싶지가 않네요